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마구 사들이면서 K-방산을 먹여살리고 있고 거리에 흘러나오는 K-POP에 맞춰 커버댄스를 추는게 일상일 정도로 한류 열풍이 가장 강하게 불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동유럽의 푸른 로마, 루마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루마니아가 최근 다른 유럽 강대국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성장이 멈춰있는 와중에 조용히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에 가입했던 2007년만 해도 약 8,300달러였던 1인당 GDP는 2023년 기준 약 1만 8,500달러로 무려 2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같은 기간 독일은 약 30% 프랑스는 약 7% 성장한 걸 보면 루마니아가 유럽 강대국들에 비해 얼마나 더 빠르게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저 평화로울 것만 같던 이 루마니아가 어떻게 이런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는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루마니아 경제성장의 가장 큰 발판은 바로 유럽연합 가입입니다 루마니아는 1947년부터 1989년까지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빈곤과 인권침해의 고통을 겪으며 살던 국민들은 1989년 12월 민주혁명을 통해 공산정권을 몰아내고 마침내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체제의 전환이 곧바로 경제성장을 불러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2년까지만 해도 루마니아의 GDP는 약 250억 달러에 불과했거든요 당시 동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폴란드가 약 940억 달러, 헝가리 약 390억 달러, 체코 약 340억 달러로 루마니아는 유럽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2004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와 같은 주변의 동유럽 국가들이 하나 둘씩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죠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루마니아 또한 유럽연합에 가입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2007년 마침내 루마니아는 EU 가입에 사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루마니아 경제의 놀라운 성장을 이끌어낸 총매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유럽의 쟁쟁한 국가들이 다 모여있는 EU라는 거대한 시장에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루마니아의 무역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EU 회원국 간의 거래에서는 대부분 무역 관세가 저렴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통관 절차 또한 빠르고 간단합니다 그 결과 EU 가입 후 루마니아의 수출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EU 가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죠 거기에 더해서 EU 회원국으로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큰 이점은 EU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 지원금은 해당 국가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일에 사용되며 국가 경제발전에 초석을 닦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루마니아는 이러한 EU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부유한 EU 국가들과의 경제적 격차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U의 자금 지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루마니아는 EU로부터 총 천억 유로의 자금 지원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받은 지원 자금은 농업,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병원 및 학교 건설, 공공시스템 현대화 등 루마니아 경제 곳곳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루마니아의 EU 가입은 신의 한 수나 다름없었죠 이렇게 탄탄하게 내실을 다진 루마니아는 EU 가입의 또 다른 이점을 활용해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 바로 지리적 위치입니다 영상의 지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루마니아는 유럽의 동남부, 그 중에서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국인 헝가리,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세르비아까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활발한 무역을 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루마니아에는 조금만 남부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그 큰 유럽 대륙에서도 두 번째로 긴 강인 단유부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는 이 단유부강을 통해 유럽 경제의 중심인 독일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등 여러 유럽 국가와 무역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죠 이는 루마니아의 무역 관련 수치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요 EU 가입 이후 2009년까지 수출은 무려 약 30% 수입은 약 20% 가까이 증가했어요 특히 루마니아 전체 무역에서 EU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라는 점은 루마니아의 무역 발전에 있어 EU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루마니아의 지리적 위치는 현재 에너지 수송 경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지도는 루마니아의 전력 공급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도에서 나타나듯이 전력망이 루마니아를 통해 주변국과 연결되어 흘러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를 활용해 루마니아는 주변국의 전력을 수출하기까지 하며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데 그 금액만 따져봐도 2021년 기준 약 65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해요 게다가 전력망이 주는 이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력망의 발달은 루마니아의 또 다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바로 IT 산업의 발달입니다 2022년 기준 루마니아의 IT 시장 규모는 약 90억 유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인 2024년에는 무려 12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불과 2년 만에 시장 규모가 약 30% 이상 증가한 셈이죠 이는 루마니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루마니아에는 약 8천 개의 IT 기업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부크레슈티, 클루지나포카, 티미쇼아라 등 IT 허브의 역할을 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의 경우 최고 수준의 개발 인재를 고용하고 있고 스타트업들에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동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며 루마니아에서 IT 산업 규모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클루지나포카는 루마니아에서는 최초로 지역 대학들과 협력하는 형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IT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고급 IT 인재들 또한 다수 양성되고 있죠 그리고 앞서 살펴보셨듯이 루마니아의 전력망이 아주 안정적이라는 점과 잘 육성된 IT 인재들이 많다는 점은 해외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장점을 알아본 아마존, 오라클, IBM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루마니아 주요 허브 도시의 R&D 센터를 설립하기까지 했죠 지난 10년 동안 루마니아를 향한 해외 투자와 기업들의 규모가 약 4배 이상 증가한 걸 보면 루마니아를 향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이유 중 하나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노동력을 꼽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인들은 영어를 비롯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여러 국가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러한 점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영어권 국가는 물론 유럽권 국가들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자바, 파이썬 등 프로그래밍 언어도 잘 다루고 서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인건비도 저렴해서 IT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는 루마니아의 IT 업무를 맡기게 되며 IT 아웃소싱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그 결과 루마니아의 아웃소싱 부문에 고용된 노동력은 2007년 약 15,000명에서 2021년 기준 약 13만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4년 만에 무려 9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에요 이러한 IT 산업에 대한 국가 내부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로 2024년 루마니아의 총 GDP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약 6.2%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 외에 국가 내부적으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빈곤 문제인데요 영상에 보이는 자료는 유럽연합 내 빈곤에 처한 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루마니아는 무려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농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고임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젊은 노동력은 도시로 이동하고 남겨진 농촌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농업 수확량까지 감소하여 농촌 지역의 수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정부는 성장하는 산업과 인프라에 투자를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지역 간 소득 격차로 이어지게 되었고 빈곤한 지역은 더욱 빈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었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루마니아 정부의 부패 또한 경제 발전을 늦추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루마니아는 해외 기업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정작 해외 투자자들은 루마니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많은 불편함을 겪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편함의 이유로 해외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루마니아 공무원들의 뇌물 요구를 꼽습니다 물론 루마니아 형법에는 이러한 뇌물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법률적 처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반부패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뇌물을 요구한 당사자들 또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이렇듯 정부의 만연한 부패는 해외 투자자들의 루마니아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루마니아의 세금 정책 또한 경제발전과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금 규정을 보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같은 기본적인 세금 종류 이외에도 고가자산특별세, 소기업세 등 세금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각각의 세금은 고유의 규칙과 예외사항도 많아서 이는 곧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로 거론되고 있죠 심지어 얼마 전인 2023년에는 10월에 개정되었던 세법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개정하는 일도 있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껏 바뀐 세금 규정에 맞춰서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두 달도 채 안 돼서 그 규정이 또 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겠죠 한마디로 루마니아의 세금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고 이는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루마니아의 세금 구조는 사회에서 가장 신경 쓰고 지켜주어야 할 계층인 저소득층에게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소득에 대해 10%의 단일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돈이 많든 적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동일한 비율을 납세하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버는 소득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같은 10%라도 느끼는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루마니아는 부가가치세 또한 19%로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루마니아 정부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러한 세금 정책의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더 높은 비율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누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과 약품과 같은 생활 필수품에 대한 부가세를 인하하는 정책 등 불합리한 세금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이 조치들이 투자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무너져가는 유럽 경제 속에서 묵묵히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루마니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지리적 위치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자연환경의 도움도 있지만 IT 산업의 발전과 같이 루마니아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낸 성과까지 루마니아 경제가 발전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로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국가였지만 EU 가입을 통해 세상의 문을 열고 많은 문물을 수용하며 급진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부패와 세금 정책 뿐만 아니라 아직 부실한 인프라나 남녀 고용 불평등, 복지 정책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동유럽의 호랑이로 불리며 지속적인 발전이 있는 만큼 앞으로 루마니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지금까지 지식세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